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비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게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지금 FT 런칭 준비하고 있거든요. 런칭 폼 다운 해가지고 런칭해서 세팅까지 준비 첫 단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다운에서 근무한 지 20년 됐고요. 삼성물산에서는 지금 3년째 이 회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FT 운영하고요. 테이블 설치하고 있습니다. 폼 트래플링이 FT라고 하는데요. 전체적으로 세팅을 조립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네일 런칭부터 시작해서 폼 다운, 런칭, 폼 업 세팅까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. 무거운 짐을 옮기고 하다 보면 터리라든가 발등, 큰 게임 그런 게 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팀님께 얘기해가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. 팀워크하고 신뢰입니다. 팀워크가 잘 돼야지 서로서로 작업하는 데서 운영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믿음 있어야지 신뢰가 있어야지 사람들 맡기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전이종돈하고 이동통로 확보입니다. 전이종돈하고 이동통로가 확보가 돼야지 지나가면서 걸림이라든가 넘어짐이 없으니까 가구 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처음에는 소통이 잘 안 됐는데 그래도 몸 손질하고 발전하면서 하다가 생일이 돼가지고 소통을 잘 되고 있고 한 가정이 가족이잖아요. 또 가정일 수도 있고 하니까 서로 간에 팀워크를 해가지고 또 신뢰하고 작업도 잘하고 있습니다. 나라가 다르다고 팀워크를 오산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? 예, 그건 아니죠. 절대로 항상 존중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팀원도 연락이 와가지고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